널뛰기의 발견 난 물 무서워. 목욕 싫어. 늪에서 목욕하면 좋은 냄새가 배어서 가려운 벌레들을 막을 수 있는걸? 차라리 벌레가 좋아. 난 늪 안 가. 허용한 남자들아. 아, 지저분해. 이거 진짜 재밌는데? 달콩이 찾았다. 달콩이가 왜 날아갔지? 달콩이 겨우 찾아놨더니 또 꽂혔니 꽂혔어. 또 무슨 쓸데없는 걸 만들려고.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짜잔! 완성! 어? 이게 뭐야? 어? 늪빠달! 어? 늪에 빠진 달콩이라고? 달콩이를 용감하게 만들어줄 물건이야. 용감하게? 정말 용감해지는 거지? 그럼! 자, 간다. 하나, 둘, 셋! 손님! 으응! 으아아! 으아아! 어? 어머나! 달콩이가 날았어. 으응! 으응! 으응, 아, 그리오. 이거 짱해. 다 또 해주라. 유후! 달콩이 목욕시키기! 대성공! 자, 나도 해줘 봐 왜? 쓸데없는 거 만들었다? 재밌다고 할 땐 언제고? 재밌으면 인정해주려는 거야 칭찬 좀 해주려고 했더니 꿩해가지고 하여간 남자들은 뭐라고 해야 돼! 야야야야! 누구 맘대로 늪에 들어오는 거야? 아, 가스모! 너도 타볼래? 이거 정말 재밌는데 재밌다고? 재미없기만 해봐 뭐야 이게? 아, 브라키오 정말 고마워 내가 태워줄까? 어, 맞아! 브라키오가 하면 더 높이 날아갈 거야 자! 아, 브라키오! 대단한데? 이 정도는 뭘? 컬이요, 근데 저거 어어? 멋질도 없다~! 에헣! 알꿍아! 내가 잘못했나? 어 mockWorld 어후 미안해 으어어! 으응 nauseous 역시 쓸데없는 걸 만들었어 여긴 어디지? 어? 저기... 으아앗! 아.. 할.. 술이 좋아해 께.. 오.. 맛있다 오.. tradу 횡담소 어디 사 olan 이 앤? 어? 알콩이 달콩이 아 진짜 아직도 꿈인가 알콩이 달콩이가 보이네 어? 안돼 혜정! 일어나! 알콩이 달콩이 잡았어! 타라! 로비 너까지 왜 내 꿈에 나타나고 그래? 아이고 이 바보야 꿈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바보? 아 정말? 맛있게? 다 커리오 때문이야 여기까지 날아와 이렇게 끝나다니 끝나긴 뭐가 끝나? 응? 으악! 됐었다! 도망가 봤자니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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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음.. 아 뭐 이런데? 하..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맞아! 넌 청미류의 사고 뭉치야 사고 뭉치! 살려줘! 어? 알콩이 달콩이 소리야 어? 어디어디? 살려줘 알콩이 달콩이다! 티렉스야! 와 티렉스? 우린 그냥 돌아갈까? 뭘? 소리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야지 무슨 수라도 있어? 아.. 그..그게.. 좋은 생각이 났어 이런, 너무 쎘어 조금만 더 약하게 알았어 어떻게 돌아갔다 아니, 저건 쿨이요 또동이야 이번엔 꼭 맛을 봐주지 이쪽으로 온다, 더 빨리 뭐라고? 이리와 이리와 하이 하아 빨리 빨리 이것은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바람을 가르는 소리지 엄마야! 야호! 버려, 진짜 최고야!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카스모는 어떻게 하지? 카스모? 좋은 수가 있지 아휴... 뭐야! 이거 재밌잖아! 나라가 내 식구 떨어지는 건데 물을 빠지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이런 걸 언제 개발해가지고 내가 진짜... 뭐... 뭐... 뭐...